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김치 여러분 안녕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날이 날이 되나? 날이 날이 되나? 우선 왜 저래 진짜? 왜 저래 진짜? 왜 저래 진짜? 어! 잠깐만! 역 콘텐츠? 상상력, 창의적, 독창적, 기획능력 감각적, 기술적, 촬영능력 섬세한, 트렌디한 판진능력을 경비한 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배출하지 야 나도 믿고 말 수 있어